아휴 이 가위 버진 핀 것 좀 봐, 어? 가! 가! 똥냄새 난다고 지금 진짜 똥냄새야 맡아 다녀올게 응 어, 잠깐만 어휴 씨 이제 됐어요, 들어와요 어? 뭐예요? 안에 뭐 입었는데? 공부? 어? 공기? 아, 여기예요, 여기 아, 아파 조금만 살살 아,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나도 놀러질 것 같은데 나왔네 이번에 많이 나온다 어, 조금씩 나온다 이렇게 아픈 거야? 처음이라서 그래 많이 알려줘? 응 아하세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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